그리스의 일이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은 짬리스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짬리스가 하나님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있길 바랍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완의 새로운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의 대사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평케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